아, 맛있는 냄새 난다! 나 배울 때 먹으면 되겠다. 웃어. 원래 나온다고. 웃어. 나 안 먹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부산 가요. 일주일 동안 했어요. 김밥 하나 사먹을까? 아까 안 먹는다고. 네가 먹는지 난 대답 안 돼. 가보자. 진짜 비싸다. 얼마인데. 3500원. 너무 비싼 거 같아. 언니야. 커피랑 김밥이랑 합치면 5,000원이네. 한복어 세트 사먹을걸. 백반 가격이네. 아니, 원래 이렇게. 원래 물가가 비싸다. 한국이. 내가 이렇게 또 모르나. 내가 이렇게 서울, 우리 한국 물가를 모르는 건가. 요새 다 이렇게 하네. 언제 이렇게 치솟았는데. 꼭꼭 씹어 먹어야지. 혹시. 지금. 제가. 오늘. 이번에는. 너무 차가워. 네. 너무 차가워. 너무. 음~~ 약간 피싸다 이럴다 음~~ 너무 굴무야지 대랭 다리 고기 Arguably 왔다 고기 자 흑 아, 맛있는 냄새 난다. 맛있는 냄새 엄마는 잔치고 있어요 이거 핸드폰으로 엄마 인화한거야? 우리 일본제인같은거 계란찜과 함께 넓게 다진마늘 계란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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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쓰이 엄마 잔치국수였어? 맞다 잔치국수는 다시만 잘 빼면 된다 똑같으면 진짜 맛있겠다 응 쩍쩍 그쵸 후스가 있어 그런 김치 맛있지? 응 응 밥김치 이거 안 맛있어 응 괜찮네 맛있다 그런데 이거 다 나 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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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 진짜? 엽셀 때 엽셀 그 주차하는 공간에 이제 주차비 주차비 내고 이제 거의 된다고 그냥 생일이라고 영원하나 치에 간다 다 나갖고 케이크? 응 아저씨 올라가더라고 허 스르르 스르르 수 그는 노랑스에 기름장을 못 사진을 찍은거같아요 이거 잘 안됬거같아 엄마 잘하는데 그래 잘하네 그냥 코스트코께 낫지 않나? 그냥 코스트코께 낫지 않나? 그냥 코스트코께 낫지 않나? 어 이거 먹방인가? 좀 달다 응 너무 달다 양목식 이건 살만 있는거다 그래 목살 이건 프렌치 이거 사야겠다 너무 많잖아 근데 짝 달궈 기름기 좀 있는거 사자 날짜 여기있다 4월 14일 오늘 4월 8일 14일 15일 엄마 많이 샀지? 연두부는 안먹나? 감자야 응 너무 건강하다 엄마 먹어라 흰색이 나은거 같기도 하고 주말에 남은거 같기도 하고 나벨 할 때 먹으면 되겠다 맛있겠다 맛있어차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네 편의점 좀 갔다올게요 네 우산 한 거 꺼봐 우산 우산? 비웠는데 그래도 성공 뭘 성공이야 어디 갔는지 깨서 어디 가려고 했는데 뭘 성공 오늘 내 컵 어디 갔는데? 앞에서 가방에 넣었다니까? 없는데? 우산 안 갖고 왔다 몰래 나온다고 우산 안 갖고 왔다 이거 새 옷인데 오늘 새로 산 건데 너무 웃기다 natuurlijk 십다 폈네 4번째 오랜만에 20점 짠 내가 일찍 일어날 텐데 여덟 시에 일어나네 좀 쉬자 마서도 못 쉬는 엄마 왜 감자는 아직 자는가 감자야 엄마 눈떠 봐 문자야 한시다 한시 거짓말은 언니 아니면 어떡하나 한시인데 엄마 아빠가 내려앉게 열한시 눈 뜨자마자 먹어보는데 댓글만에 남았다 다 먹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못 먹어서 엄마 본랑찌개 조개놔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는 양노 응 이건 뭐야? 고개 고개? 응 계란 응?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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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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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